누나, 기다리라, 간다! 안 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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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집에 왔고요. 오늘 휴원이라서 반디 할머니 집에 잠깐 보내놓고 저는 와서 이제 좀 정리할 것들 급하게 정리하고 맘마 좀 세팅하고 이제 곧 반디를 데려올 겁니다. 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그러는데? 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정리도 해. 그게 무슨 감정이야? 감정? 응. 이거 뭐야? 그거 뭐야, 반디 기억 안 나? 반디 애기 때 잘 썼던 거잖아. 잔디가 이제 오니까 잔디 준비물을 준비한 건가 봐, 엄마가. 아, 나 이거. 기억나지? 응. 나 들어가고 내가 반디가 인사하면 그 다음에 조용히 들어와야 돼. 선물. 누나 기다리러 간다. 어, 권지야. 누구 왔다. 누구세요? 반지야. 누구세요? 아, 권지야. 이거 안아줘야지. 엄마. 이거 할만한 거야, 좋아. 어머, 봐봐. 너 왜 이렇게 컸어? 아니, 진짜 많이 컸죠, 언니? 왜 이렇게 컸어? 엄마 이거 봐 우와 단디야 단디야 단디가 이거 누나 줄대 이거 단디가 누나 주려고 종기야 선물 주려고 단디야 종기 아빠가 데리고 오는데 이거 선물 주려고 단디 오면 같이 뜯어볼까? 어때? 뭐야 우와 잔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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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가 누나 주려고 선물 잔뜩 사왔는데 지금 코 다 놔 봐 코 다고 있어 잔디가 선물 줘 잔디 고마워 해줘야죠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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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oln 뭐야 사 coated arms 그럼 잔디 rested 저기 누워 있으라고 할게 잔디 노는 동안 여기 잔디 여기 또 아 맞다 잔디 위에 해주려 못 할 거 배게 흔 우와 span 잔디가 있어. 어? 내 거. 이거 왜 우유는 왜 있어? 오늘 잔디한테 인사해줘. 잔디 이뻐 안 이뻐? 반디가 제일 예쁘지. 응 맞아. 이거 지금 뭐해? 엄마가 잔디 우유 줘 오빠. 지금 먹을래? 어 졸립대. 아기야. 잔디가 싫어 오빠. 거기 놔줄 거야? 눈 뜨거우시니까 뭐라고? 잔디야. 아니 감고 있잖아? 잔디야 가자. 왜 눈 떴어?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근데 왜 여기 꽃 놔줬어? 아기 꽃 보라고? 어 저기 꽃 보고 그 다음에 잔디와 놀자. 잔디야 이거 봐. 우와 여기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멋지다. 근데 엄마 뽀뽀도 안 해줬어. Right here already. 아니야? 으 아앗. 처음에 로미가 샵쇼핑 삼으러 갔을 때 야 샵쇼핑하고 인터뷰 darnnor에 이거 한 거야 여기 밑줄게 말고 그치? 브라빙이 응. 인간 나從 안 돼. 인간을 믿으면 안 돼 seráienını 열 dire minimum. 나만 믿으라고 맞아 언니가 좋아하는 부분 파고 그레이트 무대가 춤추는 무대 파고 파고 잠깐만 아! 솜순이가 맵혀 우와! 거기 펜트 안에는 뭐가 있어? 펜트 안에? 우와! 공주님의 방이잖아 찡송 드실 거는 들어가도 돼요? 해봐요 엄마가 해봐도 돼? 응, 엄마가 해봐요 엄마 초대해줄 거야? 똑똑똑 해봐요 똑똑똑 네?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돼요 우와, 여기는 식당인가요? 채소 가게인가요? 네, 여기는 채소 가게 공식입니다 정말요? 이리 와보세요 뭐가 먹고 싶나요? 캐럿 캐럿? 예이 뭐고 싶어 닭꼭 먹으세요? 가져가세요, 손님 왜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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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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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나가자야지, 김진이 방에서요 심심할까 봐 노려들어 주는 거야? 어, 이제 우유 달려 안... 이래 봐? 이제 우유 달려왔나 봐 진짜? 우유 달려? 한번 물어봐 야, 우유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 우유 먹냐? 우유 먹냐? 말했어 우유 어디 싶어? 진짜 우유 먹고 싶대 지금? 지금 누나 얼굴 보고 싶대 그래서 눈을 떴대 응 이걸 가져올 생각을 했어? 동생 보려고? 어때? 언니, 동생이 집에 오니까 어때? 어때? 좀 누나 것도 보여 그래 그래 왜 울지? 배고픈가 봐 엄마, 엄마가 우유 만들까? 응 엄마, 네? 화이팅, 기다려 엄마, 빨리 만들어줘야 돼 우유 빨리 만들어줄까, 엄마가? 어 여기도 기다려봐 열심히 만들어 빨리 만들어? 엄마, 열심히 만들어 볼게 응 어떡해,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울은 애기가, 그치? 잠깐만 잠깐만, 잘 섞어서 줘야 돼 천지야 천지야, 엄마가 우유 만들고 있어 내가 기다리고 있어? 줘 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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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더 보내야 될 거네 응 응 응 오케이 응 응 나 어제 부끄러웠는데 지금 잘하지 응 어제는 부끄러웠지 동생 만나는 게 응 응 이렇게 야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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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야, 물어주는 거야 정말? 정말 멋진 누나다 잘 먹네 엄마가 안 와서 아기 우유 먹이는 거 알려줘도 될까? 반지한테? 응 그래? 반지도 그럼 해볼래? 엄마가 하는 거 보여주고 다음에 해볼래? 응 조금 있다가 먹자 그럼 내가 남겨놓을게 누나가 그럼 남겨놓을게 우유 먹겠대 반지야 빨리 응 응 이거 반디 입장인 거래야 엄마가 반디 할 때인데 반디 하고 싶으니까 내가 더 고운 느낌 응 반디가 그러면 이거 다 먹고 다음에 또 배고파서 울면은 네 반디가 안 와서 한 번 줘보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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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고파서 울면 욕mens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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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아кую 반디를 위해서 해 주는 거야? 예뻐지는 노래야? 예뻐지는 노래야? 우와 자 한 번 더 엄마 안 잡아줘야지 할 수 있어? 네 벌려 할 수 있다 벌려 한 번만 더 놓고 알겠지? 엄마 나갈게 어 빨리 와 아 그만 엄마 그만 엄마 그만 달려갈거에요 아니 빨리 안아줘야지 어르신 여기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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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때? 다들 왜 모기가 보이지? 이렇게 따라줘 응 뭐해? 청구가 많이 불편한데? 미니비는 점점에 좀 먹어요 그래 муж이 징그러워 원래 문을 마시지 왔어요 마시지 지구의 섬 어때? 경맥, 얼만큼 좋은지 표정으로 보여줘. 조금만 가고 싶어요. 네? 우리 오늘 어디 가지? 경매장원이에요. 아, 놀인 거 봐. 어디 가자? 안녕, 개구리 샴푸이요. 네? 엄마, 여기 놀이, 개구리 샴푸 진짜 있었잖아. 근데 오늘은 단디 안 가본 곳이야, 처음 가는 곳이야. 새로운 노래일 거나? 응. 안녕, 단디 안 먹으러 왔지요? 계속 오세요. 밥 먹고 출발할 거지요?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밥 많이 먹어야지 잘 먹을 수 있어. 개사, 맛있어? 내가 많이 먹었구나. 안 먹고 갔으면 큰일 날뻔겠다, 그치? 엄마, 한 번 더. 한 번 더 줄게. 손상이 6마리가 나왔는데 너무 많을까 했는데 금방 다 먹었거든. 다 먹었어? 안티 벌써 한 마리 다 먹었네? 응. 엄마, 엄마 생선 맛 좋아요? 아니, 엄마는 생선도 좋고, 밥도 좋고, 무기도 좋고, 밥도 좋고, 밥도 좋고. 물고기 눈 먹을 거지? 물고기 눈이. 우리 또 눈. 안티는 물고기 눈이 그렇게 맛있어? 무슨 맛이야, 물고기 눈은? tires. 고도맛. 고도맛". 고도맛. ér 언니 가방이 있어서 괜찮아 안 사도 돼? 응 샘 이거 머리채는 어때? 네, 좀 있잖아 너네도 돼? 모자는 어때? 모자 있어 샘 잔디꺼는 안 사가도 돼? 아까 잔디꺼 선물 사준다고 했잖아 잔디꺼 하나 골라보자 이거 썼면 좀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좀 썼네 샘 이거 한 번 써봐 거울 봐봐 거울 봐봐 거울 봐봐 이거 어때?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이거 빨리네 빨리 가고 싶어? 응 엄마 돌려볼게 우와, 생각 어때? 이제 돌려봐 돌려봐 이제 이게 천천히 돌아가다가 이제 이거 빨리네 이거 빨리네 너무 빨리네 벌써 어지러운 거 같아 왜 이렇게? 우와, 돌아간다 돌아간다 도대체 빨리 한찍이네 오, 비 와, 비 와 나 지금 이렇게 빨리네 빨리 시끄러워 이 정도 기절이네 어, 여행이야 좋아 범디야 행복해? 행복해 안 행복해? 없냐 이게 뭐야 범디야, 놀이공원 보다 아이스크림 더 좋지 놀이공원이 좋아? 아이스크림 좋아? 몰라? 엄마 먹으라고? 가? 언제 먹을 거야? 근데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다고? 엄마 배고프를 가져왔어. 엄마 배고프를 가져왔다고? 응, 티림픽 비타민. 같이 먹으려고 가자. 진짜? 조금 있다가 먹으려고. 진짜? 꼭 같이 먹자 이따가? 응. 엄마는 엄마. 엄마? 응. 그냥 먹으려고. 제가 먹으러 왔다. 오늘 하루 종일에 도착. 이모. 번호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만. 응. 됐다. 우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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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팅데이 맛있어? 들어가 봐 내가 들어와 여기 안 들어와 여기 안 들어가 보자 하늘 들어가 봐 안녕 조심해 나도 들어와 엄마 들어와 엄마 저쪽으로 내려갈게 밑에서 만나 와 이걸 실물로 보다니 엄마 이거 깨지는 고소공주야 테리 고소공주 같아? 예수 어허 엄마가 모여 가지고 새끼가 날아다니 왼손 아들 아들 차닮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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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reasonable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시아 뭔가 약간 새언니? 신데렐라 신데렐라 노래 부르셔야 신데렐라는 어려서 응? 내가 신데렐라 그래 너 신데렐라야 그래 언니 신데렐라 신데렐라 시중 시중 어디갔어 하나? 공주 하나 어디갔어? 신데렐라 criptor 샘는 чтоб 랩니의 옷umpsいて 오 전부 애들 안녕 신데렐라 오호 부모님을 잃고요 제 몸아 언니들에게 주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아이 샤바 샤바샤바 반디야 오늘 재밌었어? 아빠랑 노는 게 더 재밌어 엄마랑 노는 게 더 재밌어? 엄마랑 우리 또 다음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오자 테리야 엄마 울어 엄마 어떡해? 테리야 잠이 엄청 좁아 이 정도가 엠이티아로 뭐하고 하지? FF 파워 F 테리님 관심도 없어 엄마 울던지 말도 안지 왜 이렇게 예뻐? 테리야 테리야